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0분만 설교하십시오. 아주 어려운 미션입니다. 지금도 앞에 시계가 놓여져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에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단지 텐미닛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하고 우리말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의미가 등장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번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측하실 겁니다. 아주 충분히. 저는 10분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뭔가 빠져나갈 길을 모색했지만 더 첩첩산중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텐미닛 동안 충분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평행 본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고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마가복음 8장으로 본문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 이야기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이후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이 끝나갈 때쯤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지 못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눈을 뜨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뒤를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가관입니다. 서로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학기 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등장합니다. 너 학점 뭐 받았어? 나 일 받았는데 세상에. 왜 쟤가 나보다 더 크지? 왜 나보다 더 뛰어나지?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에 서로를 비교하며 경제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위험한 요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요청대로 되었다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려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쉽게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합니다.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읽도록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온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 다이처럼 춤을 춥니다. 왜 춤을 춥니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봤던 불신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신학생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을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푸른 초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말씀 뒤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며 원수의 목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 훈련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장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귤 먹고 자란 세대라 오렌지를 보면 외국 과일로 아주 환장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오렌지를 쥐어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죠?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어려운가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렌지를 짜는데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지금 마음속에 물음표가 던져지. 지금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 교수이니까 뭔가 심오한 걸 말하려고 하는 걸 텐데 여러분 왜 오렌지를 쥐어짜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으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쥐어짜질 때에 우리는 찬양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어렵습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 지어짜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렌지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준 좋은 믿음의 선배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출교당했을 때에 당시의 죽음의 저주로 그의 삶이 규정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가 세상적으로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짓눌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 시달릴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고난과 같은 삶에 슬픔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유가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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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